1인방송 유튜브를 시작한지 한 반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격려와 힘을 주신 구독자님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로 진행하는 컨텐츠는 여행 계곡 캠핑과 취미로 하는 카빙이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먹거리와 이동수단인 자동차 캠핑용품 등 다양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승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영상은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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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